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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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 주말에 피서지는 강원도 인제의 아침가리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과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아침가리계곡은 권 작가님께서 직접 이곳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고 적극 강추하셨다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 보여요. 요즘에 해수욕장, 역대급 폭염 속에서 있고자 해수욕장 가는 분들 많은데 사실 해수욕장에 가도 그 아주 뜨거운 열기에 지치게 되는데요. 바닷물도 뜨거워요. 그렇죠. 그럼 계곡이라고 해서 괜찮으냐. 계곡도 사실은 덥고 또 직사광선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직사광선을 가려줄 수 있는 그늘과 또 시원한 물이 있다면 과연 좀 어떻게 느껴질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그냥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막 땀이 싹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을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정말 중요한 곳인데요. 아침가리계곡입니다. 보통 이 아침가리계곡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이름에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계곡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좀 아주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이곳은 시원한 계곡물을 따라 걸으면서 트레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뭐 트레킹이라고 하면 정해진 길을 따라서 걷는 그런 여행 방식을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 이곳은 계곡을 따라서 즉 계곡에 발을 담근 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바로 이 아침가리계곡입니다. 얕은 곳은 발목 그리고 깊은 곳은 허리 이상 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뭐 걷다 보시면 덥다 덥다가 아마 시원해라고 바뀌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곡 옆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코스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계곡을 따라서 그냥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발을 담그면서. 맞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요. 또 길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곡을 횡단해서 건너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계곡과 트레킹의 조화 굉장히 좀 생소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인상적이고 또 궁금한 게 아침가리계곡이라고 하는 이 아침가리가 어떤 뜻이죠? 너무 첩첩 산중 속에 자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침에만 밭을 갈 수 있다 해서 아침가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간다, 갈다. 그런 뜻도 같이 있고요. 또 아침에 이제 조자를 쓰고 가리는 밭갈경자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동은 이제 마을동자를 쓰고 있고요. 이곳 일대를 또는 삼둔사가리라고도 하는데 둔은 산자락에 있는 펑퍼짐한 땅을 가리키고요. 또 가리는 밭을 읽고 살만한 계곡을 읽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둔은 살둔, 달둔, 월둔을 가리키고요. 사가리는 아침가리와 명지가리, 적가리 그리고 연가리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모두 방태산 자락 깊은 골짜기 안에 숨어있는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삼둔 사가리가 얼마나 첩첩 산중에 박혀 있는지를 보여드릴 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울창한 숲하며 이 나무들 굵기하며 이 녹음 자체가 진짜 깊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 이제 지도가 있거든요. 온통 산이네요. 진짜. 네. 아주 인정이 드문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울창한 숲과 또 계곡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첩첩 산중에 오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계속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지면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깊숙이 있으니까. 너무나 깊숙이 있으니까 본인들은 전쟁이 난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네.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또 직접 이 아침가리 계곡 근처에 가시면 식당이나 아니면 매점에서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판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과는 사뭇 다릅니다. 달라요? 네. 이곳이 38선과 아주 근처에 지척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큰 격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 바로 이 아침가리 지역인데요. 특히나 지난 1968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111 사태. 김신조 사태 사건과 또 그해 같은 시기에 일어난 푸에블로 납치 사건. 또 그해 말에 벌어진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당시에 그 무장공비 중에 일부가 숨어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오지다 보니까 또. 네.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 결과 이곳은 낙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공비들을 소탕한 이후에 또 그들이 숨어들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화전 농민들을 밖으로 내몰아야만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아침가리와 그 일대에 모든 주민들이 다 소개된 상태였었는데 다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뀐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그러네요. 그런 또 아픈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가리 계곡의 트래킹에 대해서 워낙 자랑을 해주셨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이 아침가리 계곡 트래킹은 방동 약소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방동 약소는 예부터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약소터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탄산 성분이 많아서 턱 쏘는 맛이 일품이고요. 또 철 망간 불소가 들어있어서인지 위장병이나 소화 증진에도 효움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근처에 가시면 이 만성 위장병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또 휴양을 위해서 아예 민박집을 구해서 산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아주 효움높은 그런 약소터입니다. 방동 약수. 자, 있다고 칩시다. 떠서 먹어요. 한 잔 마시고. 되게 마신 다음에 시원하게. 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경동 다리까지 좀 걷다 보시면 다리 못 미쳐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이제 보이는데요. 거기부터 이 아침가리 계곡의 트래킹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해진 길이 있다기보다는 계곡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또 건너가면서 계속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은 등산화보다는 트래킹용 샌들이나 아니면 아쿠아 슈즈를 신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곡 물을 따라서 지금 트래킹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 몸을 풍덩 담글 수 있는 곳들도 있어서 저렇게 들어가서 아주 시원하게 즐기시기도 하고요. 여기 아까 얘기하신 허리까지 오는 그런 곳이네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줄을 잡고 이제 건너게 되는데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낭을 놓고 들어가서 이제 물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계곡을 따라서 쭉 걷다 보시면 이제 깊은 수중보도 만나게 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뚝발소로 불리는 곳입니다. 아침가리 계곡에서 가장 깊은 소인데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시기 참 좋은 그런 곳이에요. 또 이렇게 건너다 보면 방태천이 나오는데 거길 지나서 쭉 가시면 이제 진동리로 하산을 보통을 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동 약수부터 진동리까지 평균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좀 놀며 쉬며 가다 보면 또 그 이상의 시간이. 여유 있게 한 번 6시간, 7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방동 약수부터 진동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5시간 코스 추천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코스가 있을까요? 네. 좀 노약자분들이시라면 특히 이제 어른들 모시게 되면 걷는 데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는 아예 한 곳에 머무르는 여행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가리 계곡 근처에 있는 방태산 자연 휴양림이 아주 추천할 만한 그런 곳인데요. 이곳은 편안한 숲길이 주변에 있어서 그곳을 따라 걷다 보면 2단 폭포라는 정말 멋진 폭포도 만날 수 있습니다. 폭포 앞에 걸터 앉아 있으면 1분만 지나도 사실은 신선이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시원하면서 청량한 기운의 몸이 아주 새로운 활력을 얻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삼상캐는 상꾼들만 알고 있던 비경지대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많은 이들이 그런 신선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곳이 돼 있습니다. 휴양림에서는 통나무 집을 빌려서 주무실 수도 있고요. 또 아이와 함께 가신다면 혹은 연인과 함께 간다면 텐트를 치고 주무시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사실 트래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곳에 머물면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낮잠 한숨 자도 좋은 그런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노트 힐링이죠. 휴양 혹은 휴가라고 하면 휴가밖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왕 가면 아주 많은 걸 경험하고 아주 정신없이 보내시게 되는데 사실은 한 번쯤 이렇게 다 놓고 쉬다 오시는 것도 힐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멍때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시원한 바람 느끼고 술 속에 전기를 받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설명해 주신 대로 계곡 트래킹이잖아요. 일반적인 평지를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발 밑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서 비상 구급약은 꼭 챙겨가셔야 하고요. 또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물에 몸이 적기도 하니까 갈아입을 여벌의 옷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겠네요. 모자와 긴 소매 옷도 아주 절실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깊은 산중이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여분의 배터리를 비롯해서 젖는 것에 대비해서 지퍼백 꼭 준비하셔야 하고요. 아예 배낭 안에다가 김장용 비닐을 깐 다음에 거기에 옷 가지며 휴대용품을 넣으신다면 배낭 겉은 젖더라도 내부는 안전하게 그래도 계곡을 건너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온통 다 옷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런데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트래킹만 하고 딱 오기에는 아쉬울 것 같아요. 말고도 좀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전에 3둔 4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아침가리 계곡이 지금은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이지만 그 외에 다른 가리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꽤 좋습니다. 예컨대 명지가리와 적가리, 연가리가 그런 곳인데요. 이 중에 명지가리는 조경동에서 방태산 남서쪽을 따라서 월둔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계곡이고요. 적가리는 방태산 자연 휴양림을 거느린 계곡입니다. 또 연가리는 백도대간 구룡령과 이어지는 계곡인데 폭포와 소가 유독 많아서 물놀이 하시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바로 이 연가리입니다. 아마 어딜 가시든지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4가리 중에 아침가리를 집중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나머지 3가리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권기봉 여행가의 이름에 걸맞게 산을 소개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권 작가님은 산을 더 좋아하시죠, 바다보다는? 저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사실은 다 매력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워낙에 저는 깊은 산골에 어렸을 때 살다 보니까 계곡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취향이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곡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계곡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서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노후설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노후설계를 얼마나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행복한 노후생활이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후설계의 해결사로 불리는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떤 분이 보시고 싶어요? 강창희 은퇴 설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에 대한 설계가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요즘 노후 설계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하다 보면 노후 자금이 몇 억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몇 억은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죠. 제가 통계청 자료에서 뽑아보니까 전국의 베이비부모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 그분들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4억 5천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요즘 집 사느라고 부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게 부채가 평균 9천만 원. 이걸 빼게 되면 3억 6천만 원이 남거든요.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6천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3억 6천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천이에요. 그거 빼고 나면 3천만 원 남거든요. 그러네요. 이 3천만 원 가지고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선생님, 공무원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3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받는 금액이 월 50만 원 미만이 77%.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한 5%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퇴직연금 있습니까? 개인연금 있습니까? 답답하죠. 그러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몇 살이냐면 51세입니다. 이 공기업이 대개 55세, 중소기업이 51세. 그 자녀들 다 대기업 분리라고 그러죠? 대기업은 오히려 평균 49세예요. 60세까지 주된 직장에서 일하다 나오는 분은 8%밖에 안 되고 또 뭔가 좀 퇴직 준비를 하고 나오는 분들이 10%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은 어떠냐?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보다는 적을지 모르지만 생활비 모자라는 사람이 거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이쪽 파는 거 감소하고 허드린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볼 방법이 없을까? 일을 찾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43년 전에 일본 동경에 가서 연수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일본의 노인분들이 일하는 사례를 보고 아, 이게 나중에 오래 살게 되면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참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2년 전인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쭉 봤어요. 소개를 했는데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네요. 일본에서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랍니다. 50대 1. 치워하네요. 그다음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젊은 노인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 도와주는 거. 노노케어라고 그러죠.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 개호라고 해서 개호는 우리말을 말하면 간호, 간병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 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 일에서 돈 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말로 말하면 쪽팔리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분이 62점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지사장을 한 분이래요. 이분이 지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줄여도 없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바닥에 잘 갔자.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 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으로 겨댔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분이 우리나라는요.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미국 퇴직자예요.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가 보좌하는 사람은 뭔가 허드렛 일에서라도 몇 분 벌고 생활비 걱정해 온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정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어느 테레비에 아침에 출연했는데 경제 테레비 방송입니다. 거기에 옛날에 코미디언으로 돈을 무지게 버는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 사업자 엄청 날려, 본인이 투자해서 날려, 빈틀떨이가 된 거예요. 나오셔서 나는 왜 실패를 했는가. 그 고백을 다 하신 뒤에 저보고 그분한테 그분이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재산은 다 날렸지만 코미디를 해서 노인들 상대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2%도 안 되거든요. 이 저금리 시대에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 많이 버는 겁니까? 저게 버는 겁니까? 대답이 없어요. 별 벌 일 없다는 뜻이죠. 그럼 선생님, 정기예금이 5억 원이 있으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는요. 어떤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지금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는 근로소득이 그렇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회사 55세. 그런데 아직도 봄이 생생해. 그래서 허드린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요.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날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딴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모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남자분들은요. 고생고생하다가 꼴 먹으시는 친구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잖아요. 삼식이 같고 영식이 같고. 그런 말대로 화딱 지나죠. 신경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마누라도 다 마찬가지다.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지. 노후자금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또 몇 동원 마련한 분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금리가 쏠쏠했거든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0%일 때는요. 엊그저께 얘기해요. 정기예금을 해가도 한 달에 금리 수입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만 원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박딱 받았거든요. 지금은 1.5% 될까 말까 하니까 8억이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을 얻기 어려운 거예요. 다 10% 이런 거 생각하고 노후 준비했는데 몇 년 사이에 벼락같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들 이렇게 사람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6억 8천만 원을 더 벌어야 되나요?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냐 아니냐. 선진국입니까? 말이 많은데요. 소득 수준에 관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미국 CIA가 물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3만 9천 4백 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아요. 스페인, 이태인은 선진국인데 우리가 적습니다. 그러네요. 선진국 OECD 전체 평균이 우리보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진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원고 쓰면서 6%, 7% 성장이라고 하면 불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러네요.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0,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당분간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피배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문의 일간지예요. 이 저성장 결피배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좋고 평존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피배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합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고 참는데요. 결피배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잔여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오죽하면 높은 단어가 생겨내네요. 교훈 자식이 위험하더니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매덕이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 물량대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배우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서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유지하십니까? 약 4,800명 정도 있대요. 그런데 캥거루가 이 말대로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지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있는 애들은 그나마 같았는데 없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전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장금을 갈감하는 자녀들. 몇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부겨난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호날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네들이 융잡아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대학 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한국. 우리나라.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9%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도 압도적으로 1위예요. 2등해지냐. 이웃나라 일본. 55% 근데도 일본에서 왜 대학이 55%나 나와지냐고 난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인가 알 수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든지 융잡아도 다녀야 되니까 공부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치 않으면 가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동안 갖고 장사하든지 딴 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돼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 비용은요.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질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보세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또 못 되어져서 난리예요. 그리고 자식이 지돈만으로 가는 놈은 10%밖에 안 돼요. 거의 없네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천 장가가면 잘 오지도 않는 자식이 돈은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를 노자금이 대비를 해놓고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대책 없이 대주니까 문제예요. 심지어 대출해서 주죠. 이제 이렇게 대주고 나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 우리나라 50대 60대가 648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결혼 비용 문제는 생각지 않더라도 교육비 왕창 썼습니다. 조기 퇴직이 씁니다. 금리는 1%, 100살까지 살아야 돼 42%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생겼다는 거예요. 은퇴 빈곤층이 뭐냐면 부부 월 생활비 98만 원 이하로 살아야 되는 집. 그런데 지금처럼 결혼 비용을 계속 써내면요. 17%가 추가가 돼가지고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식과 인연을 끊어야지 제대로. 그런데 이 문제를 제켜놓고 방법을 찾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부모가 될 결혼 병원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5%. 나는 남대로 배워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이거 욕하고 싶은데 방송이나 욕은 할 수 없고. 이 말 들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하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눈치없네. 그런데요. 이렇게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논 팔고 집 팔아서라도 자식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그럭저럭 육시까지 다니고 그리고 부모들이 부모 모양 해주고 본전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하합시 인류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취직만 잘하면 또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근 교수가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걸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해선 출생자는 7, 80% 58년 개띠는 40% 60년생은 20% 이제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전직을 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놓고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냉혹한 사이에 견디도록 자식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물러터진 부모. 특히 물러터진 엄마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물러터진 엄마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오늘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고 있는데 교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 중에 수학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준 친구가 있대요. 엄마가 학교 행정실에 가서 행정실 직원 하나 꼬셔가지고 학점 후학해 주는 교수가 누군가 시간별 자서 아들한테 준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그놈 신혼장은 누구 대신 안 볼지 모르겠다고. 제가 있던 회사에서 해외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본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대리 맞선 유행이래요. 젊은 애들은 바쁘답니다. 또 만나봤자 얼굴 이쁜 거 말고는 안 보이니까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집값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애는 누가 키워줄 거냐. 이 골첩은 문제가 합의가 되면 그때 남자놈이 형식적으로 프로포즈 한대요. 물러터진 엄마들. 그랬더니 오늘 강의장에서 어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은 공부자니까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걱정이에요. 오직하면 얼마 전에 이여령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요.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교육과 결혼 문제를 바꿔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지금 우리 주위에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우리 부부만 대책 없이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공부 자리에서 뭔가 저 1등 가면 그래서 뭔가 요즘 유명한 직업 하나 가지면 판검사 이러면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직선의 시대에서 이제는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1등하는 시대 원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거를 제대로 우리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그런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조사해 봤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 경제 선택은 애가 2.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이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들도 망쳐먹지 않고 자기 노후대비를 해야 돼요. 아낀 돈으로. 그런데 집인데요. 나이가 황감 날쯤 되면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퍼.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리고 자기도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100살 이상 된 분들을 100세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 3500명의 100세인이 계신대요. 옛날에 100세인은 진한 장수 경치 좋고 공기적으로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갈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할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돈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낱말할 거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이 시집 보냈는데 2001년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어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1,913만 가구.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2015년에는 54% 늘었습니다. 2035년에는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몇 년 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대형만 생각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요.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7년쯤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쭈집했어요. 어느 현, 우린 도죠.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세상 떠나서 발견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게 되면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삼십 명 사십 명 해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울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저게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그랬더니 일본의 전문가 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도 한 십 몇 년 지나면 초고령 사이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이 혼자 남았거나 두 분만 남았다면 어디서 어디서 사느냐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후자금은 몇 억 있고 아파트 매체가 아니고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송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 70,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여기 해당하는 분이 누굽니까? 선생님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네들은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80년도만 해도 차시기도 하셨잖아요. 72%. 이게 지금 얼마냐. 20%로 줄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국민연금 부부가 같이 들고 퇴직연금 직장인은 들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 들어서 그걸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선진국처럼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송활비 정도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준비 못한 자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그럼?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요. 지금 오늘 강의의 결론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414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부부 갇혀서 부부도 받는 분이 있으니까 88만 원 받으신대요. 여기에다가 3억짜리 주택에 살고 계신다. 그걸 65세부터요. 그거를 맡겨가지고 주택 양보로 받으면 한 75만 원 정도 된대요. 그 두 개 합치면 16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0세 이상 분들에게 안케이드 조사를 했어요. 적정 생활비가 얼마쯤 필요하십니까? 아, 그랬더니요. 230... 얼마죠? 237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빨리 드셔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아까 얼마 안 되지만 그것 좀 쪼개고. 그리고 단돈 50만 원이라도 뭔가 근로소득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메꾸는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되는 거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2의 직업으로 가장 촉망받는 직업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직업이요.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남보기도 그럴 듯하고 그리고 자기 보람도 느끼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노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 좀 덜 젊은 노인이 나이 좀 든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 그다음에 현직에 있을 때 하던 일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뭔가 단돈 얼마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일을 좀 생각해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아주 갈수든 일을 제가 딱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거. 누구나 원하는 직업은 아까 경쟁력이 없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직업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연속 성상에만 넣어주겠고. 저는 옛날에 자산운용하는 운용회사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투자자들이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투자 교육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범 세대들 은퇴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해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 연속 성상으로 하시네요.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시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직업이 예를 들어서 100년 계속 좋은 직업 이런 직업은 없는 거죠. 요즘 뭐 판검사도 어렵다고 그러고 의사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 제가 옛날에 80년대에는 일본 전문가로 제가 밥 먹고 살았는데 90년대가 되니까 일본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 일을 얻은 사람이 다 내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0년대에는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았냐면 일본이 왜 잘못됐는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배워야 될까. 생각을 틀었네요. 반면교사. 그걸 해가지고 하니까 또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자기가 잘하는 일 중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고 그런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직업이 프리랜서 MC잖아요. 더 열심히 털어야겠네요. 자 또 다음 분 계십니까? 질문이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요새는 결혼을 안 하는 비혼 그리고 또 자녀를 갖지 않는 세대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노후를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무자식이 상팔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나이 들면 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일본보다도 또 빠른 속도로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한다는 시대에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혼자 결혼 안 하고 사실 분들은 자기 인생과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세상 뜰 때까지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가족이 없더라도 누구 도와줘야 되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잘 들어두는 거. 그다음에 아플 때 누가 도와줄 거 없으니까 이 건강 몸 하나 들어두는 거. 그리고요.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무슨 새로운 유연사회 취미가 같다든지. 그런 데서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사는 방법 배워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부만 남게 될 때 부부만 남게 될 때 대개 우리나라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부인이 혼자 남아서 10년 정도 살아야 돼요. 혼자. 그래서. 같이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는 살아서 10년 정도 살아야 되는 부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배를 해야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슬기롭게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100세 시대를 맞아서 조금은 희망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강의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강창희 은퇴 설계 전문가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폭염보다 더 들어온 것이 바로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커지는 노진세를 송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정용 전력은 산업용이나 상업용과 달리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전기를 적게 쓸 때는 가정용 요금이 유리하지만 사용량이 약 420kWh를 넘으면 불리합니다. 한 달간 에어컨 한 대를 하루 3시간 반만 돌려도 540kWh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진제를 폐지하면 저소득층이 불리해져 정부도 고민입니다. 1단계 요금은 평균 요금보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만약에 1, 2, 3단계가 합해져서 누진제가 폐지된다면 1단계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폭염이나 혹한기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쇼 디오프닝 시간입니다. 부산시장을 시작으로 민선 7기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별명이 감자지사라고 합니다. 3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3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재임 기간 그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자타를 쓰고 전통시장을 녹였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강원도를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이제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남북 평화경제시대를 꿈꾸고 있는데 강원도지사 3선에 성공한 감자도지사가 만들어가는 강원시대는 어떤 모습인지 최문순 강원도지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오프닝 진행을 맡은 보도본부 차주환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1995년 민선이 시작된 이후 여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징크스를 깬 분이 있습니다. 오프닝의 두 번째 주인공 강원도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후보로 당선된 최문순 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 소속으로 3선 선거님 소감 궁금합니다. 저희들로서는 한편으로는 기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명실상부한 여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당, 여당, 여당인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 거죠. 강원도 역사상. 그래서 저희들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게 뭐 이제 앞으로 뭐 좀 잘못하더라도 변명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3선 고지에 오른 최문순 지사.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서, 나 최문순은 강원도지사로서 건강한 행정, 투명한 산림,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어 하나로 화합하는 강원도. 힘 있는 강한 강원도를 만들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곳 춘천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더워서 저희도 재킷을 좀 먹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더운데요. 최문순 지사님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최연소 사장입니다. MBC에 기자로 입사를 하셔서 48살에 최연소 대표이사가 되셨잖아요. 네네. 제가 사실은 우리 차지원 부장님처럼 이렇게 방송기자 출신입니다. 차 부장님처럼 이렇게 잘생기질 못해서 앵카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MBC에는 방송사 사장을 이사회에서 투표로 뽑습니다. 지금 차 부장님 나이에 부장일 때죠. 부장일 때 응모해서 5대 3대 1로 사장이 됐었죠. 그때 나이가 이제 48살이었는데 역대 최연소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큰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을 쌓으실 수 있었던 기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노숙자입니다.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노숙자와 지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노숙자라는 별명을 얻은 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요즘에 이제 노회찬 대표 돌아가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가서 조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광화문에 분양소가 설치되는데 시민들이 끝없이 와서 조문을 했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민들을 분양을 하시기 좋게 돌보는 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소가 철거될 때까지 좀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최문순 지사를 설명하는 세 번째 키워드 완판남입니다. 자타공인 완판남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어떤 걸 판매하셨나요? 그 완판남은 여기 이제 도지사로 왔을 때 생긴 별명입니다. 도지사로 그 당시에 오니까 뭐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많은 이제 농수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루묵이 갑자기 많이 생산돼서. 생선 도루묵이요? 네. 생선 도루묵. 사실 도루묵을 잘 아시나요? 요즘 젊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창고에 쌓여 있어서 그걸 좀 팔아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에는 SNS가 뭐 대단히 널리 퍼져있지만 SNS가 이제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팔았죠. 네. 그것도 팔고 나중에 이제 감자가 많이 생겼을 때는 감자도 많이 팔고 또 최근에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 그거 팔러 댕기고 이렇게 세일즈맨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완판남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최문순 지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의 슬로건으로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내세웠는데 최문순 지사가 만들어갈 새로운 강원시대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는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키워드 남북 교류입니다. 4월 27일이었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부터 강원도는 북한하고 병충해 공동작업 같은 이런 남북 교류 사업을 이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진 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건 그쪽에 도지사가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한 도에 도지사가 두 사람 있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를 들어 말라리아 방제, 북쪽에서 모기가 날아와서 남쪽에 있는 사람을 쏘면 말라리아에 걸리게 돼서 공동 방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솔리 폭발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들을 끊임없이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붙임이 있긴 하지만 남북 화해의 물건은 조금씩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남북 교류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남북 교류가 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스포츠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날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긴 안목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21년에 아시안게임이,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번 개최해보자. 원산의 마식령, 그다음에 우리 평창이나 강릉 이렇게 공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개막식을 하고 원산에서 폐막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자 해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총문순 지사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들도 마음이 급하고요. 우리 도민들도 특히 동해안에 있는 도민들께서 이걸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명확하게 UN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강산 관광을 바로 재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그쪽으로 가는 철도, 우리 고성에서부터 금강산 온전까지는 철도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손보면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UN 제재의 범위 내에서 해보는 것을 미리 하고 있고 시간을 가지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UN 제재가 지금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북 교류에 대한 최문순 지사의 생각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음 정책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정책 키워드는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 춘천에는 원래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조성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이걸 인기 내에 어떻게 해결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죠. 우선 이게 뭔가 잠깐 설명을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글로벌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밑에 보이는 중도에 짓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걸 짓겠다고 약속한 날짜에서 꽤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런 건물을 곧 착공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밑에 기반공사, 털을 닦는 공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옛날에 원시 시대에 살기 좋은 데다 보니까 이게 땅을 파니까 유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화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을이 하나 나오듯이 했습니다. 그 마을을 어떻게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여기 오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런 것들을 문화재 관리당국하고 다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게 다 정리돼서요. 곧 착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랜드 조선계획과 관련한 최문순 지사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정책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 키워드는 케이블카입니다.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 문제를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이걸 풀 수 있는 해안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넘게 이게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조건을 잘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에 왜 케이블카를 설치하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으신데 저희들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합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가면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또 산에 높이 올라가기 힘든 분이든 모든 분들이 국가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국립공원의 이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채널의 시청자들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최문순의 사람들의 소개하고 싶은 인물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의외의 사람이 왔습니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주 파이팅을 외치면서 이렇게 나란히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가장 최근에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요번에도 들어왔었는데 작년에 왔다간 것 같습니다. 매년 한국에 올 때마다 아버님하고 우리 도청회를 들리시죠. 여기에 손흥민 축구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축구는 공부는 잘 안 하고 운동만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었죠. 요번에는 유럽식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축구도 열심히 하는 대한학교 성격의 축구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8월에 문을 여는데요. 그 사업도 저희들이 뒤에서 돕고 있고 그래서 같이 매번 오는데 제가 작년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말고도 강원도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들이 많다고 하죠? 네. 제일 잘 아실만한 분은 아마 이주일 씨. 그분이 원래 축구선수 출신이잖아요. 코미디언이 되기 전에. 박종환 감독님도 강원도 출신이시고 가까이는 니을용, 설기현. 이런 선수들이 강원도 출신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의 와일드 카드로 출전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응원 한마디 하신다면요? 제가 지금 공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손흥민 선수 글씨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고 간 건데 언제 주고 갔냐면 2011년 6월 18일 날. 7년 전이네요.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 진출할 때입니다. 그때 저한테 와서 분데스리가에 가서 몇 골 넣겠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아직 잘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몇 골 넣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잘 몰라요. 그러니까 98골 넣었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100골 넣어야 된다. 100골 넣을 것을 약속하고 가라. 그래서 이게 남긴 게 분데스리가에서 100골 넣겠습니다. 손흥민 이렇게.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꼭 그렇게 골을 넣어서 반드시 우승을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흥민 화이팅! 이번이 마지막 임기인데 도민들에게 어떤 지사로 남고 싶습니까? 우선 정책적으로는 통일도지사. 또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감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남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도민 여러분. 요즘 무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저희들이 제가 도우적 목표로 새롭게 내놓은 평화와 번영. 새로운 강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도민 여러분을 모시고 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오프닝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우 교수님 8월 3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전에서 또다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내가 메르스가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증상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imient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